어쩐지 너랑은 못살겠더라. 60초만에 보는 초간단 띠궁합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보은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띠궁합은 12지지 즉 12띠의 상호관계인 합 형충파의 원진에 의해서 궁합의 기류웅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인오술 즉 호랑이띠 말띠 개띠의 간단한 성격과 잘 맞는 띠궁합과 안 맞는 띠궁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앞서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번째 호랑이띠의 성격입니다. 호랑이띠는 기본적으로 야심이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미래를 꿈꾸면서 살아가는데요. 얼핏 용띠와 비슷한 성향을 보이지만 적극성에서 차이가 납니다. 용은 준비 과정이 긴 반면에 호랑이는 행동이 앞섭니다. 모든 일에 의욕이 넘쳐서 남들보다 바쁘게 움직이지요. 하지만 이것이 단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리기 때문에 주위 사람을 잘 챙기지 못합니다. 두번째 말의 성격 반면에 말띠는 사람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정이 많아서 콩 한쪽이라도 나누어 먹는 성격인데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단점이 있다면 간혹 지나치게 즉흥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충동적인 결정을 하는데 그래서 본인도 스스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도 나를 모르겠다 하는 것이지요. 세번째 개띠의 성격을 알아볼까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정직한 사람, 정의감이 넘치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이 아마 개띠일 확률이 높습니다. 예의와 의리를 중요시하는 개띠는 대체적으로 명랑한 성격인데요. 어떤 모임에 가더라도 인기가 많을 사람입니다. 하지만 유일한 단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똥꼬지. 이 열두 띠 중에서 소띠 못지않게 고집이 센 띠입니다. 네번째 호랑이 띠의 최악의 궁합과 최고의 궁합을 알아볼까요? 똑같은 단점도 사람에 따라 달리 보이는 법. 어떤 여성에게는 우유부단하다고 욕을 먹는 남성도 다른 여성에게는 신중하다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두셋 여성도 또 다른 남성에게 진지적이라는 칭찬을 받기도 하죠. 반대로 배우자를 잘못 만났다면 서로의 장점도 상세되어 못난 사람들만 덩그러니 남게 됩니다. 이 호랑이 띠의 최악의 궁합은 어떤 걸까요? 호랑이 띠와 닭띠가 최악의 궁합입니다. 호중 개치지단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범이 야간사냥을 할 때에 닭이 울면 날이 밝아서 김이 빠지게 됩니다. 아 날 샜네 투덜투덜 하면서 집으로 가야 되는 호랑이. 닭띠 울음소리를 싫어하고 특히 별 볼일이 없는 닭이 짧은 벼슬을 달고 있는 것을 매우 미워합니다. 닭은 범이 수염을 달고 있는 것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사주원국에 인유 원진살이 있는 경우 잔병치레가 많고 부부간의 이별수가 있으며 신체적인 장애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호랑이 띠와 최고 궁합은 무슨 띠일까요? 바로 개띠와 말띠입니다. 호랑이와 말은 한마디로 말이 잘 통합니다. 그건 아무래도 말의 덕이 큰데요. 호랑이가 욱 할 때마다 말이 이를 다스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르고 달래고 이로도 하고 조언도 해줍니다. 또한 대체로 말띠는 예술가적인 성향이 있고 솔직 당당한 편인데요. 경제적인 어려움만 없다면 큰 다툼이 없이 잘 살 수 있는 궁합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개띠와 사는 것도 좋습니다. 둘 다 받고 명랑해서 서로를 잘 이해하기 때문에 관계를 돈독히 다지기 수월합니다. 함께 사업을 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크지요. 다섯 번째로 말띠의 최악의 궁합 최고의 궁합을 살펴볼까요? 이 말띠의 최악의 궁합은 배우자가 짓띠인 경우입니다. 짓띠는 말띠만큼 활동적이며 유쾌하고 유머러스한데요. 하지만 두 사람이 너무 비슷하면 오히려 부딪히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둘 다 고집이 약한 편은 아니라서 논쟁을 시작하면 답이 없지요.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면 좀처럼 양보하지 않아서 티격태격하게 됩니다. 또 소띠와 말띠는 추고원진살로 띠궁합이 매우 안 맞는데요. 우진마불경이라고 소는 말이 밭을 갈지 않고 게으름을 피운다고 해서 싫어하는 그러한 상극관계입니다. 이런 궁합은 차라리 나이 차이가 큰 것이 좋습니다. 이 말띠의 그럼 최고의 궁합은 바로 개띠입니다. 호랑이와 말이 만났을 때는 호랑이가 리더가 되지만 말과 개가 삼합으로 만나면 말이 리더가 됩니다. 연애를 하다보면 상대방에 따라서 본인의 모습이 바뀌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소극적이지만 또 어떤 사람 앞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는데요. 말은 개띠 앞에 있을 때 본인의 모습에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쁘게 말하면요. 제 입맛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데요. 아내에게 잡혀 사는 부부를 보면 보통 아내분이 말띠고 남편분이 개띠입니다. 하지만 이 관계는 개띠에게도 득이 됩니다. 개띠는 본인이 리더가 되는 것보다는 리더로 삼을 사람이 있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인데요. 실행력이 뛰어난 말띠의 모습에 크게 호감을 갖고 말띠가 훌훌 날아다니도록 응원합니다. 이에 말띠는 더 많은 도전을 하고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성공의 보상은 개띠도 함께 누리죠. 여섯 번째 개띠의 최악의 궁합, 최고의 궁합. 개띠는 누구를 붙잡아야 할까요? 네, 호랑이띠입니다. 얼핏 호랑이와 개를 떠올려 보면 개가 잡혀 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신적인 도움을 많이 받으며 사는데요. 호랑이는 든든한 배우자로서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가정을 잘 지켜냅니다. 사실 이 궁합은 연애보다는 친구나 동업자 관계에 더 잘 어울리는데요. 연애로서는 오히려 개띠와 말띠가 더 적합하기는 합니다. 간혹 개띠가 예민해질 때마다 말띠가 일을 잘 받아주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부부란 핑크빛 연애보다는 의리가 넘치는 친구에 더 가깝기 때문에 호랑이와 개의 관계는 부부로서 당연히 으뜸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개띠와 최악의 궁합은 누구일까요? 바로 진술충 관계인 용띠와 원진쌀 관계인 뱀띠입니다. 용띠는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개와 상극이고 개와 뱀띠와의 관계는 원진쌀이 되는 띠궁합입니다. 서로 짜증만 내고 비웃기 바빠서 마음을 모으기가 쉽지 않지요. 만약 부부로 만나셨다면 부단히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라. 뱀띠인 남편과 개띠인 나랑 결혼해서 잘만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 계실 겁니다. 네 요즘에는 철학원에 가면 이 사주팔자 궁합을 보면 되지만 예전에는 최소한 띠궁합이라도 따져보자라는 생각이 컸지요.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띠궁합은 재미삼아 참고 정도로 하시고 좀 더 자세한 것은 가까운 정통 철학원에 가셔서 사주팔자를 넣어서 궁합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또 띠궁합도 일부 예외일수가 있고 궁합이 불길해도 서로 노력과 이해와 배려와 개운을 통해서 얼마든지 좋은 궁합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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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